탐사에 필요한 약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이! 오래간만이네요 우와! 캐롤누나! 오랜만이에요 근데 몸 괜찮으세요? 차원 압력 때문에 몸이 막 아프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차원 압력에 대한 저항력을 일정 시간 동안 증강시켜주는 약을 복용했거든요 동물 실험까지는 끝났어요 끝난 약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를 피험체로 한창 임상실험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음... 그럼 누나 몸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인가요? 되게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외부 차원의 차원종 생태를 가까운 곳에서 연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알겠어요 부디 조심하세요 누나 낱말의 처지는 아닐 텐데요 당신도 조심해서 외부 차원을 탐사해 주세요 탐사에 필요한 약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구해선가요? 아멘